자 우리 이벤트 던전 루리 던전 나왔습니다. 루리 전장이랑 뭐 이런것들 많이 주는데 여기 한번 해보죠. 자 근데 루리가 지금 우여가 없어졌고 오해가 없어졌고 니아는 약하고 관통에 세인도 관통에 약해가지고 단태 단태로 갑니다. 단태 네 빙단태 무탑 오지게 학살한 우리 빙단태로 갑니다. 요걸로 바로 깨볼께요. 소이델룬즈 바네사 아잉까지 기누이 형이 왔습니다. 요거 쓰면 된다고 하는데 볼까 기누이 형 왔습니다. 어서와요. 자 떠잉 떠잉 뻥 어 자 이런식으로 여러분들 관통기 3인관통기 있으면 한방에 원할수 있을것 같습니다. 너무 예 너무 빨끗는 분량 안나오는데 어 보상이라도 잘나오자 그러면 소리라도 지르게 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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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이 반경 나오고 아 심하러 나오네 요렇게 깨시면 될것 같네요. 너무 시시해서 아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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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엉 와암 아암 tol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